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곳은 태국 이산지방 우본 라차타니의 한 뒷골목 지속되는 무더위와 허기짐으로 근육질의 단단한 몸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어 그 와중에 나의 눈을 사로잡은 인도 위에 테이블을 깔아놓은 한 구멍가게 태국 사람들도 축구에 상당히 열광적이라서 동네 아재들이 맥주를 마시며 경기를 보고 있었지 그런데 그들의 툰바구니에서 앳된 얼굴에 한 소녀가 눈에 띄었어 당연히 손님일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들어오니 절도 넘치는 몸놀림으로 일어서는 그녀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오는 방금 전 소녀와 같은 옷을 입은 아지매 나 또한 태국에 장기 거주할 당시에 이런 곳에서 얼음을 산적이 있는데 기억상으로는 한 봉지 한 10바트 정도 했던 것 같아 하지만 제조 과정이 의심스러워서 잘 먹지 않으며 편의점에서도 미네럴 워터를 주로 애용하지 그나저나 저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운영하면서 여직원을 두 명이나 두는 건 무슨 이유일까? 조금씩 궁금해졌어 주인 아재가 전적으로 금고를 관리하는 걸 보면 가족관계는 아닌 듯해 또한 손님들 옆에서 술 따르며 시중 들기엔 왓구나 복장이 살짝 불량한 면이 없지 않아 보였지 태국의 입산지방을 여행하며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일반 기업체 대졸자의 월급이 15,000바트 편의점 알바가 12,000바트 수준에서 시작한다고 해 그런 점을 감안할 때 그녀들은 그 이하의 수입을 올릴 거라 추측할 수 있지 아무튼 그녀들이 얼마를 벌건 간에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고 다행히 기울어진 테이블 하나가 보이길래 다리의 피로와 갈증을 해소하고자 철퍼덕 주저앉았지 외국인이 이런 데서 술 마시는 게 신기한지 그들은 나를 보며 웃었고 이윽고 몸매는 슬림한 편인데 얼굴은 다소 붓기가 빠지지 않은 아지매가 다가왔어 얼음을 먹지는 않지만 그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거침없이 주문해 취향 남자가 따로 오고만하죠 앞에 앉아있는 손님은 한 병에 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태국 위스키를 주문한 VIP 무수한 보스가 느껴졌지 태국 길거리에는 주인이 없는 개들이 많은데 나한테 달려들지 않을까 불안했어 한 번에 서빙해도 될텐데 그녀는 여러 번 나를 보고 싶은지 맥주만 우선 갖고 왔어 하지만 나는 한 번만 보는 것조차 곤욕이었지 머리에 리본 장식을 달고 나름 예쁘게 꾸민 그녀 아직 이빨 사이에 무빙이 남아있는지 연신 혓바닥을 가만두지 않았어 그런데 얼음 갖다 주는 건 까먹었는지 그대로 자리로 돌아가더라고 내가 이따가 팁 주나 봐라 아주 그 와중에도 얼음을 구매하려는 손님의 발길은 이어졌고 분명히 아까 코 후비는 걸 봤는데 손을 씻지도 않고 얼음을 풀압는 그녀 차라리 방금 전 아줌마 같은 소녀가 얼음을 까먹은 게 신의 한수가 아닐까 생각해 나름 이 구멍가게의 에이스였던 그녀는 그렇게 현지 아재들과 뜨거운 밤을 보내려 테이블에 착석했지 하지만 나의 잔이 비워지자 용수철처럼 일어나더니 나의 테이블에 다가오는 이 구멍가게의 에이스 나는 둘이 emphasize 내 입은 남아 많이 내 입은 남아 내 입은 남아 내 입은 남아 아 뭔지 모르겠네 마이카 어쩌래 물론 왕기 초태국어 기본편을 마스터했기에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들었지만 혹시라도 그녀가 나를 술 취하게 해서 무슨 짓을 벌일지 두려워 못 알아 듣는 척 하야지 바로 앞에서 맥주를 마시던 손님이 자리를 뜨니 분주의 상을 치우기 시작하는 그들 이 구멍가게에서는 술만 팔고 음식은 바로 옆 노점에서 조달하는 등 상호 보안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어 그나저나 앞에 손님이 계산한 건 만원도 채 안되는 금액인데 그녀들은 어떻게 일당을 벌어가는지 신기할 따름이야 하지만 막상 편집을 하려 맥북에 옮기고 보니 딱히 그녀와의 스토리를 만들고 싶지는 않아 내가 마신 건 리오 맥주 한 병이 전부 굳이 이곳에서 취하고 싶은 분위기가 아니더라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호기롭게 영어로 대답하려 노력하는 그녀 나름 풋풋하구만 구멍가게에서 여 종업원들이 맥주를 따르는 독특한 풍경 이런 풋풋한 경험을 하게 해준 그녀들에게 나가기 전에 팁이라도 줄 예정이야 나와 제대로 된 통성명도 나누지 못한 게 못내 아쉬운지 걸레질을 하며 힐끗힐끗 나를 쳐다보는데 외국인이라고 가격을 올려받는 일부 동남아 국가와는 달리 아직 태국 익산 지역 사람들은 정직함이 몸에 뱀듯해 싸네 57밥 캐토 이거 배 수 KYI 배수lic 배수쿵 배수rics 배수統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